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평소 골프를 즐겨 하는데요. 최근 허리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는데요. 수술을 할 만큼 심하지는 않은 듯하여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회복하여 골프를 칠 수 있을지 주사치료 물리치료로도 좋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좋은 요즘 같은 때에 좋아하는 골프를 못 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비가약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주사치료 물리치료로 통증 조절이 된다면 그 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골프 시에 척추관절에 가해지는 과도한 힘에 의해 디스크가 악화되지 않도록 평소에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 등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증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신경 성형술과 같은 시술을 통하여 신경 주변의 염증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도수치료를 통하여 서서히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